이게 뭐냐면 도도통통이예요. 도도통통인데 용량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확장공사를 했어요. 일종의 베란다 확장공사 같은 그런거죠. 안쪽에 비닐팩으로 모으고 있는데 플라스틱 단면이 붙은 자리가 거칠기 때문에 그 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글루건으로 코팅을 한번 해 줄게요. reacts 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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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완성되었고 흡수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. 비닐 파우치도 이렇게 감쌌어요. 자 요거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도 이리 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착을 완료했어요. 뒤태을 한번 보여줘.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. 보기가 좋으나요? 이제 넉넉하게 싸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. 그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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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